아 좀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부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안 깨줄라나? 아 시청자랑 하면 재미없어 자 랭커드 해야겠다 어 랭커드 해서 에랑겔 해서 아 카카오 서버 다운받을까? 팀은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카카오 서버 한번 다운받아보자 잠시만요 아이디 뭐더라 뭐야 나 왜 영정인데 뭔데 뭐야 아니 쉬부레 아 잠시만요 운영자님 계신가요? 아 왜 영정이죠? 아니 뭐야 1년만에 카소프트 갔는데 영정이래 뭔 소리야 이거 당하는지도 몰랐네 나 계정 도형당했나? 로그인 기록 어디 있는데 아이디 헥킹당한 것 같다고? 말도 안 돼 개인정보 이용 현황 전적검색 KSVS컵 내가 거의 1년정도 23일전에 게임했는데? 뭐야 쉬부레 한적이 없는데? 한달전에도 했는데? 내 아이디로 게임 오지게 했네 누구냐? 뭐야 아니 뭐야? 심지어 이번 시즌 스쿼드 점수가 2000점이야 177게임을 했어 거기도 친구랑 듀오를 이좀이라는 쌉 누군진 모르겠는데 게임을 했네? 얘도 같이 게임을 했네 23일전에 딱 같이 끝냈네 한달전에 같이 오지게 게임하다가 정지당해서 안했나보다 게임 오지게 했네 와 뭐 하루에 몇판을 한거야? 와 잠시만 몇판 했냐? 완전 겜돌인데? 1 2 3 4 5 6 7 8 하루에 한 8판 심지어 잘하지도 않았어 딜량 보면은 180 20 30 0 0 4개 200 400 견적 보면은 킬대가 0.5야 승률 22% 평균 능수 10 14 14등 경기당 데미지가 83 83 사람이야? 사람 새끼야? 아니 프로 내 아이디데 딜량이 50 80 이라고? 내가 원래 몇이었는지 보자 킬대가 6.3 이왔는데 딜량이 평균 500 이왔는데 딜량이 78 で고 Cory 09 0.4 가 됐네요 거의 뭐 총을 안쌌는데 그리고 시즌2 때는 그래도 좀 잘해졌어 경기당 데미지 83 킬 대 0.5 거의 뭐 한 10 정도씩 올랐네 잘해지긴 잘해지네 게임 많이 하니까 게임은 또 오지게 많이 했어요 시즌당 거의 한 280씩 했어 아 그래 뭐 해킹해서 그래 뭐 게임 좀 할 수 있지 난 몰랐으니까 근데 왜 신고를 당하냐고 내가 게임 못하게 내가 이거 결제한 건데 내 돈으로 이거 회사에서 사준 것도 아닌데 왜 접속이 안 되냐고 이거 어떡할 건데 오랜만에 카카오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 좀 하려고 했더니 정지를 당했네 아 진짜 이거 복구도 안 된다고요? 아 억울한데 복구가 안 된다니 말이 돼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해킹인지 본인인지 알 수 없다고 복구 안 해줌 아니 내 실력이 평들 80이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운영자네 킬 대 0.5겠냐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메일 주소 바뀌어 있어 이메일 주소가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어 wa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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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이런 이메일이 있어? 로그인 기록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접속했어요 2월 18일 심지어 2월 19일, 2월 20일로 들어왔어 얼마 전에 근데 대한민국이야 이거 근데 만약에 도용당해서 그거 신고했는데 복구 안된다 하면 어떡해 진짜 존나 억울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야 내가 저 아이디를 해킹당했다는 거 일단 한번 도용신고를 할게요 피해 추정일 2019년 아니 왜 2월 19일 2월 9일부터 밖에 없냐 일단 보여드릴게요 한번 배정 도용신고 휴대폰 인증 완료 서버 캐릭터 이름 배틀그라운드 KSVS카 피해 추정일 2019년 1월 2월 1일인데 2월 1일이 없어요 일단 일단 이거부터가 좀 에러야 누르고 싶은데 없어 뭐 어떡해 6월 9일로 해야지 어? 제 번호 보고싶은 분들 구독하시고 다시 보기 보시면 돼요 구독하세요 계단 동안 카카오 서버로 밖에 카카오 서버로 배틀그라운드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따가 오늘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를 접속하려고 했더니 연구정지가 되어있네요 그래서 로그 기록을 봤더니 2월 1일 이렇게 쓰면 되려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신고 접수하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led 어떻게 되느냐? 아 daily 이렇게 Senin mente